일단 멈췄한 정성의 최애 2,000원 정성적인 표정 정성적인 표정 정성적인 표정을 해보자 정성적인 표정 정성적인 표정 정성적인 표정 정성적인 표정 정성적인 표정 이유 없이 계속 기분이 좋으면 뭐예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잘생겼다고 하는데 그냥 기분이 계속 좋아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어떤 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자기 기분일 수도 있고 근데 점을 보러 왔을 때 대체적으로 운기가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대운 대운 하잖아요 대운이 들어오면 어떤지 아세요? 이 대운이 좋은 게 들어오면서 나쁜 것까지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대운을 받아라 그럴 때는 우리가 좋은 운을 받아주기 위해서만 대운을 받아라 그런 게 아니고 그 대운이 들어오면서 나쁜 거 들어온 것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대운을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기분에 따라서 운이 들어와거나 그런 건가요? 기분은 그게 있어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까 내가 그랬어요 80, 90% 가량 신기가 있다고 신의 신줄이 있다고 그러면 그 신줄이 있기 때문에 촉이 없지 않겠죠? 촉이 다 있겠죠? 촉이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맞는데 기분이 좋아 왠지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 약간은 그런 거지 그걸 가지고 우리같이 우리는 무당대처럼 있잖아? 뭐 엄청나게 그거에 정확하다 이럴 수는 없지 우리 무당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상황상황별로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손님이 왔어 근데 그 손님의 어떤 부분이 딱 들어와 가지고 너무 짜증이나 이러고 이러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일을 하는 도중에 그 집 조상에서 짜증을 많이 냈던 사람이 많다거나 그러면 우리 무당은 사실 하루에도 열두 번도 더 변하거든요? 우리 무당들은 약간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하면 또 그럴 것 같은데 밤 미쳐야지 무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밤 미쳐야지 그러니까 조울증이라 그래 누가 보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있잖아? 선생님들 대체적으로 신 선생님들이 보면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도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도 화날 때 보면 완전 또라이 같거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자기 내 기분은 나에 대한 상황은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는데 계속 기분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징기 가버리죠? 있죠 그래서 정신병이라든지 조울증 정신병 종류 있잖아요 조울증이라든지 뭐 어떤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공황장애 그리고 대인기피증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은 이 신병을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렇다고 또 말씀드리는 건 다 있는 건 아니고? 다 있는 건 아니고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을 보러 와야 된다 선생님도 그런 부당되시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조울증이 있었지 지금요 지금요 지금 무당이 됐으니까 이제 그런 귀신의 영향들을 받으면 내가 컨트롤이 가능하지 그게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고 해서 뭐 정신과 약을 먹는다거나 이런 게 없거든요 나는 알겠습니다 실제로 정신과에도 신병 이런 게 있대요 이런 쪽으로 있대요 이런 쪽으로는 안 나와 있는데 논문이 있대요 그래서 정신과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인사 선생님들이 인정을 하세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 가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찍도 한번 가보라고 알겠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회를 ії